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강의선생 연구맨입니다 어려운 파트라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류원 중첩의 원리 했고 이제 태브난, 노튼, 밀만, 가역정리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 비율은 태브난 90%, 노튼 1%, 밀만은 8%, 가역정리 1% 정도 되겠습니다 태브난이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태브난을 이용해서 노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태브난 알면 노튼 다 아는 겁니다 전기 전공자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풀 문제는 태브난 문제 4문제 정도 노튼 문제 3문제 그리고 태브난하고 노튼 둘 다 이용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태브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태브난, 노튼 많이 들어봤는데 태브난은 왜 하는 걸까요? 태브난, 노튼 정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전기 공학자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회로 보이죠? 전자회로도긴 한데 좀 복잡한 걸로 하나 따왔어요 이걸 핸드폰이라고 해봅시다 핸드폰 핸드폰 회로인데 이 10메가옴 이 10메가옴이 핸드폰 손전등이라고 합시다 손전등 핸드폰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핸드폰 손전등만 딱 집어서 이게 R2 10메가옴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10메가옴에 얼마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으면 10메가옴은 살려야 돼요 10메가옴은 살려야지만 그 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메가옴 말고 이 다 다른 부분을 다 태브난 등가 전압 태브난 등가 저항으로 바꾼 다음에 10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 5볼트가 있어요 5볼트가 있고 태브난 등가 전압으로 3옴이 있고 여기 2옴이 있어요 태브난 정리로 인해서 엄청 복잡한 식을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죠 플러스 5볼트가 3옴에 걸리는 전압은 5 곱하기 전체 저항 분의 3옴 그러면 메시예요 3볼트죠 여기 5볼트에서 3볼트 빼졌으니까 여긴 2볼트가 걸리겠죠 이렇게 특정한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태브난을 이용하면 이게 태브난의 정리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노튼도 이거랑 마찬가지고요 노트는 전압원 대신에 전류원을 사용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태브난하고 노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오바해서 전자회로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저는 태브난의 별명부터 말씀드리고 하고 싶네요 태브난은 저는 이제부터 태브난으로 부르겠습니다 태브난 왜냐 전기기사 시험에 나오는 태브난 노트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저항이 이게 99%예요 그래서 태브난 이렇게 태브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오늘 마스코트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태브난 저는 지금부터 태브난으로 부를 거예요 태브난 이렇게 저항 3개 있고 이것도 다 저항 3개 있죠 이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시험 문제들 보면 다 저항 3개 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브난으로 하겠습니다 태브난하고 노트하고는 쌍대관계라고 해요 쌍대관계 쌍대관계라는 것은 뭐랄까 쉽게 설명하자면 곱하기하고 나누기의 관계예요 쌍대관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기하고 나누셈 뭔가 다르지만 서로 보완되는 느낌이다 라고만 가져가세요 쌍대관계 곱하기하고 나누셈의 관계도 쌍대관계예요 태브난하고 노튼도 쌍대관계 태브난하고 노튼 노튼은 태브난이 나온 다음에 40년 뒤에 나오는데요 태브난이 만들어서 태브난의 정리 노튼은 노튼이 만들어서 노튼의 정리 왜 노튼은 40년 뒤에 나왔을까요 왜냐면은 전화번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전화번 엄청 많아요 전화번 같은 경우는 엄청 많고 배터리 뭐 건전지 그런 것도 다 전화번이고요 전류원은 실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정한 회로에서만 쓰기 때문에 전류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노튼이 나중에 나온 이유는 전류원이 나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브난이 있고 태브난하고 노튼은 쌍대관계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배웠듯이 심플하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태브난하고 노튼 정리를 사용한다 태브난은 전화번 하나하고 저항 하나 하지만 전화번하고 저항하고 직렬 로 연결됩니다 노트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항 전류원 병렬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연결됩니다 뭐 화살표 방향은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말고 태브난 전화번하고 저항 직렬 노튼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 이것만 기억하고 가봅시다 태브난이 좀 처음 한 사람들한테 까다롭고 분명히 저는 이 강의를 대학생들 전공자들도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전기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자들을 위한 문제는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문제는 전기기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우선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도 태브난의 정리 이거를 보러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운동을 해봅시다 10V가 여기 있습니다 10V가 여기 있고 10옴하고 3옴 2옴은 병렬관계죠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는 병렬관계에요 병렬관계인데 우리는 10V가 병렬관계인거는 똑같이 전압이 걸린다는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도 10V가 걸리고 여기도 10V가 걸린다는 개념을 알고 들어와야지 태브난의 정리가 쉬워요 이쪽에 10V 이쪽에 10V 그리고 10옴에는 10V가 그대로 걸리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3옴하고 2옴하고는 나눠갔는데 어떻게 나눠갔느냐 이 부분만 2번 부분만 따로 볼게요 여기에 10V가 걸리고 여기는 3옴 여기는 2옴인데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3옴에 걸리는 전압은 10 곱하기 전체 저항 3옴 2옴 더하고 3옴 6V가 걸리네요 여기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저항 그리고 2옴 4V네요 여기엔 4V 여기에 6V 이걸 알아야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전압이 병렬에는 똑같이 걸린다 두 번째 전압 분배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번호로 가볼까요 이건 쉽죠 저항 합성이에요 2옴하고 3옴하고는 병렬이네요 직렬은 그냥 더해주고 2옴하고 3옴은 병렬이고 2옴 3옴하고 1옴 이거는 직렬 관계잖아요 그래서 더해줍니다 2옴 3옴 합성자하면 어떻게 구하죠 합 고 그러면 5분의 6이네요 1 더하기 5분의 6은 5분의 11이니까 전체 이거를 5분의 11옴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저항의 합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락 개방 만약에 여기에 여러가지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0옴이에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면 저항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게 없으니까 스무스하게 이거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선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선은 뭐라고 하냐 단락 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락됐다 개방은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무한대옴 저항이 무한대에요 막는 놈이 엄청 세요 막는 놈이 엄청 세요 그러면은 이걸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쭈르르르 흐르는데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는 것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은 그냥 개방됐다 잘렸다라고 봐요 이것을 개방 단락하고 개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태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분환을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하고 빠르게 빠르게 10초만에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리를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막 무작정 외우는 게 좋아요 사실 무작정 외워서 바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원리 천천히 빠르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음 여기 볼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어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몇일까요? 이걸 만약에 VTH라고 하고 이건 RTH라고 해요 답은 VTH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연고맨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뺏어가지 않아? 전압 분배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항이 저항 역할을 하려면은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개방되어 있잖아요 여기 열려있단 말이에요 AB가 지금 뚫려있기 때문에 저항에 전압이 걸리지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저항에 전압이 안걸리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VTH가 그대로 AB에 걸리죠 오케이? 이제 좀 숫자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VTH, VAB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10V 여기가 3옴인데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3옴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AB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를 10V가 전압원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10V라고 하고 0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여기에 뚜루룩 해서 0V A는 10V 그래서 전압이란 게 뭐예요? 여기에 전위차 전기 에너지 차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0V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태분한 전압 이게 태분한 전압이거든요 태분 태분한 전압 태분한 전압은 열려있는 개방 AB 전압 AB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다 태분한 전압은 VAB랑 같다 여거랑 여거랑 같다 그대로 걸리니까 왜냐? 개방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AB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은 이거는 태분한 전압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우리 AB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봅시다 여기가 10V 여기가 10V 여기는 3옴 여기는 2옴 여기는 6옴이라고 할까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몇일까요? 전압이 이렇게 갔어요 쭈루루루루루루루 가는데 오른쪽하고 밑쪽이 있는데 6옴 쪽으로는 가질 않아요 왜냐? 뚫려있으니까 저항은 어차피 막는 녀석인데 우리는 전압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쭈루루루 회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전압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하지만 6옴은 가도 월급을 안 주는데 누가 여기로 가서 일해요 여기서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로는 뚫려있는 데로 돌지 않고 이렇게만 돕니다 이렇게 네모네모 그리는데 그리고 개방 개방되어 있는 저항은 쓸모없다고 했어요 쓸모없다 쓸모없으니까 A 이렇게 가요 A다시라고 할까요 B다시 A다시하고 A는 같고 B다시하고 B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A 위에 걸리는 전압하고 A다시하고 B다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태분한 등가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10V하고 3옴 2옴 우리 2옴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구하죠? 10V는 전체 저항 전압 분배 법칙이죠 그리고 2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 답은 4 볼트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전압은 4 볼트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걸 구한 거예요 이게 몇이다? 4 볼트 이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바꾸면은 전압원은 4 볼트가 된다 원래는 10 볼트였죠 10 볼트였는데 4 볼트로 변한다 이제 우리가 태분한 전압을 구했으니까 태분한 저항을 구해봅시다 태분한 저항은 좀 간단해요 태분한 저항은 좀 간단해요 RTH라고 해볼까요? RTH는 어떻게 구하냐? 전압원을 단락시켜요 단락 단락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자로 이어버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되죠? 3 2 6 3 2 6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하고 이거는 병렬이네요 두 군데로 가서 두 군데가 하나로 뭉쳤으니까 그러니까 3하고 2는 병렬이고 6은 직렬이고 합 곱 그러면은 36옴이네요 이거는 5분의 36옴이네요 이렇게 해서 태분한 저항 태분한 전압까지 두 개 다 구해봤습니다 아까 몇이었죠? 4V였죠? 그 복잡하던 식이 전압하고 저항 두 개로만 이루어지게 바꾼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전원은 월급이다 월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장이 돈은 안주는데 다른 곳 가서 일하래요 일 끝나고 한 3시간씩? 그럼 가겠어요? 안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흐르지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압 어떻게 구해요? 태분한 전압 이게 열로 이게 열로 그러니까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전압분에 3 1 2옴은 없는 거고 3 1 더하고 그 저항 하면은 몇이죠? 3볼트죠? 3볼트 저항은 전압은 단락하고 3 1 2 전압은 단락 1하고 3은 병렬이네요 병렬 1함하고 3은 병렬이니까 3 더하기 직렬 2를 더해주면 합 곱 4분의 11 4분의 11옴이네요 이렇게 태분한 전압 태분한 저항을 구하면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가가 등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등가라는 것은 같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여러가지 회로가 있지만 저항 전압 저항하고 전압원 이 두가지로 같은 값의 회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태분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이제 실전 문제 풀면서 알아보죠 그렇게 hein DIES 배고 bye lone 1 네 1 3 2 2 0 3 3 3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